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3반 토론인 난상토론,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미치 등 토론 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루어집니다.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득표, 점수를 확산해 결정됩니다. 한편 김현주 전 아나운서는 남편인 임백천 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. 한편 김현주 전 아나운서는 남편은 남편인 줄 알았다. 아멘